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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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올라갔다 오시려구요 아 그래요 어 잘하고 있을게 근무 잘 쓰고 있을테니까 어 휙 한 바퀴 돌고 오세요 아버님 어 다녀오셔요 아이 그럼 그럼 이제 생긴걸 보세요 누가 데려가게 생겼나 어 절대 안 데려가네 어 연 먹었다고 어 너 연 먹으라 그러지 말고 예예예 아버님 연 사셨어요 연 사셨어 어 어 됐어요 내가 돌아야 되는건데 내가 돌면은 얄짱 없네 열 들고 나가면은 그냥 다 사야지 어 내년에는 내가 돌게요 어 아 아쉽네요 어머 썰렁하네 이거 어떡하냐 두목님 어떻게 해요 아 어 다 가버렸네 아니 아니 언니라도 앉으세요 어 언니라도 앉아 앉아 내가 자제들릴게 구석구석 어 언니 좀 앉아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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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다 가버렸잖아 아 술 한잔 매개놨다니 다 가버렸네 어 아 응 어디서 오셨어요 응 어 또 차이나야 홍콩 홍콩 네 나 차이나 나 홍콩 네 그러면은 코리안 시애트 코리안 시애트 어 짭자 너 너 그 코리안 엿 짭자 너 코리안 캔디 코리안 캔디 어 아니야 어 아니 내가 여지까지 다니면서 홍콩 분을 못 만나봐가지고 참 당황스럽네요 어 일단은 노래해 드릴게 아셨죠 응 코리안 송 하나 물어봐 응 코리안 송 하나 물어봐 코리안 송 알아요 코리안 송 알아요 네 코리안 송 알아요 몰라요 응 여기는 어 코리안 밥 먹는데네 국밥 짭자 어 여기가 뭐라고 후드 코리안 후드 위이 디스 모닝 위이 디스 모닝이네 아침에 먹었다고 아침에 먹었다고 아침에 먹었다고 아침에 먹었다고 아침 먹었다고 해서 이제 잘 좀 봐가지고 응 아우 감사합니다 우리끼리 노래할 수 없네 어우 자 그러면 노래 한 곡 또 한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? 음 음 응 에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